다음 노래도 똑같은 기타리스트 분의 노래인데 이 노래는 좀 많이 신나다면 신날 수도 있고 시끄럽다고 생각하면 시끄럽게 들릴 수도 있는데 네, 한번 쳐보시겠어요? 아니, 너무 크게 말... 네, 뭐 이렇게 좀 턱이 깨는 소리 좀 들릴 거예요 네, 두 번째 곡으로 아까는 감미로운 거 했으니까 이번에는 신나는 거 한번 하고 저희는 불러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큰가? 아니, 괜찮다. 내가 되기 때문에 더 커졌어 아까 많은 대로 끊이 나는 것 봐 아까는 거 좀 찍는 거 너무 큰가? 네, 괜찮다. 내가 되기 때문에 더 커졌어 아까 많은 대로 끊이 나는 것 봐 아까는 대로 끊이 나는 것 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, 우리의 오늘 저녁은 대로 끊이 나는 것 봐 그리고 저는 대로 끊이 나는 것 봐 그리고 많은 대로 끊이 나는 것 봐 그 대로 끊이 나는 것 봐 그렇게 한 번씩 좀 터뜨려 안 그래도 끊이 나는 것 봐 지금 제가 한 번씩은 대로 끊이 나는 것 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